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. 오늘은 네온문 의류 럭키박스 언박싱 해볼게요. 네온문이 슬리피테디라는 캐릭터도 있고 산리오랑 콜라보도 했던 그런 브랜드인데요. 네온문에서 더 이상 의류 쪽 사업은 하지 않게 되어서 남은 아마 재고겠죠? 상품들을 럭키박스로 이렇게 묶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. 근데 아무리 재고라고 해도 가격 대비 구성이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저도 네온문 의류를 두세 벌 정도 가지고 있었던 원래 네온문 유저였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믿고 구매를 해봤어요. 그러면 저랑 같이 이거 열어볼게요. 일단 제가 바라는 건 좀 귀여운 느낌의 의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. 제가 갈색은 잘 안 어울려서 갈색을 포함한 저한테 안 어울리는 색깔의 의류는 나오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비닐로 이중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요. 맨 위에 있는 것부터 꺼내볼게요. 하나 둘 오 귀여워 노란색 퀼팅 가방이 나왔어요. 귀여워.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투명한 포켓이 있는 가방이에요. 이렇게 이런 PVC 포켓이 달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니크합니다. 오! 여기 크로스로 할 수 있는 끈도 있어요. 그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거 메고 봄나들이 가고 싶은 그런 퀼팅 가방이에요. 저는 이 가방 보자마자 딱 생각한 게 인형 넣기에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제가 리뷰했던 캐로피 인형이 너무 충분하게 들어가는 넉넉한 사이즈고요. 좀 부피감 있고 큰 애들 여기다 넣어가지고 얼굴만 딱 보이게 해서 메고 다녀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앞에는 이렇게 아크릴 참 같은 거 넣어줘도 귀엽겠죠.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어요. 첫 번째 아이템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버리는데요. 그럼 다음 거 꺼내볼게요. 하나 둘 셋 약간 초코나무 숲 같은 색상의 니트 의류가 나왔는데요. 과연 이 색 저한테 어울릴까요? 근데 이렇게 네온 문 위드 보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남녀 공룡 같아요. 사이즈도 좀 넉넉해 보이고요. 이게 약간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. 이 색상이 이렇게 스마일 그림이 있는 니트 베스트가 나왔습니다. 자, 이제부터는 무조건 제 마음에 드는 색이 나와야 해요. 하나 둘 셋 어? 이건 뭐지? 아 이런 것도 들어있구나. 이거는 롬앤이랑 네온 몬 콜라보했던 아이섀도우예요. 색상은 말린 라벤더입니다. 우와 색깔 진짜 예쁘다. 안 그래도 제가 요즘 눈 화장 좀 연습해보고 있거든요. 아직까지 딱 마음에 드는 눈 화장법을 찾지는 못해가지고 영상은 계속 눈 화장 없는 얼굴로 찍고 있긴 한데 제가 이것도 눈 화장 연습할 때 열심히 사용해볼게요. 이거는 세안밴드 같아요. 롬앤하고 네온 몬 콜라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세안밴드 같아요. 제가 머리 단발로 자른 이후에 세안밴드들을 진짜 애용하고 있거든요. 이것도 제가 애용하는 세안밴드 통에 넣어놓겠습니다. 다음 어? 이거 왠지 제 마음에 들 것 같아요. 마음에 들 것 같아요. 오 바지예요. 너무 귀엽다. 이거 여름에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죠? 이것도 약간 남녀 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 같아요. 뒤에 허리밴딩이 있어가지고 프리사이즈고요. 이렇게 하이웨이스트로 해가지고 오버핏으로 입으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. 이건 여름에 잘 입을 것 같은? 길이도 너무 안 짧고 이제 양말까지 해서 4개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. 양말 2개부터 먼저 꺼내볼게요. 이렇게 네온 더스트라고 적혀있는 흰색하고 검정색 양말이 나왔어요. 제가 1년 365일 중에 360일은 꼭 이렇게 목이 올라오는 양말을 신거든요. 정말 어쩌다가 가끔 발목 양말을 신는데 이렇게 목이 올라오는 양말이 들어있어서 좋아요. 다음 하나 둘 셋 일단 보라색 일단 보라색이에요. 딱 지금 계절에 입기 좋은 그런 긴팔티예요. 이렇게 스마일 그림들이 있고요. 왼쪽 팔에 네온 더스트 스마일 이렇게 있어요. 엄청 보들보들하고 약간 촙촙한 소재예요. 길이를 대보니까 여기가 지금 제 무릎이거든요. 또 여기까지 와서 약간 원피스처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가볍게 원마일웨어로 잘 입을 것 같은 연보라색 티셔츠예요. 이제 마지막 아이템이에요. 둘 셋 원피스겠죠 이거는? 이것만 해도 벌써 8만원이 넘어요. 8만 몇 천원이냐? 이것만 해도 8만 2천원짜리예요. 대박 갈색이 들어있긴 한데 여기 이렇게 핑크가 섞여있는 갈색이라서 이거 색상 자체는 제 마음에 들거든요. 과연 제 얼굴에도 잘 받을지는 한번 대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갑분 퍼스널 컬러 베스트 컬러는 아니어도 얼굴이 둥둥 뜨거나 죽어보이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이 원피스 만족스럽게 잘 입겠습니다. 이렇게 네온 문 의류 랜덤박스 언박싱 해봤어요. 가격적으로는 정말 확실하게 이득이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구매했던 네온 문, 네온 더스트의 의류들이 홈페이지에서 품절인 걸 확인을 하고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중복은 안 나오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너무너무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장난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귀여운 아이템들 같이 봐서 너무 즐겁지 않았나요?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